다음 다큐를 한 번 다르크 난 다큐라고 자꾸 읽게 되는데 다르크래요 다르크 뭐 어떤 남자애가 밑도 끝도 없이 악몽에 시달리게 되는데 그 악몽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랍니다 너무 밑도 끝도 없이 다르크 짠다르크 할 때 그 다르크 다큐? 다큐 그건 너무 귀엽잖아 다큐 시작부터 분위기 완전 암울한 화장실에서 시작을 하네 여기 뭐 다 망가졌어 설마 지금 이미 꿈속인 건 아니겠지? 이거 느낌 좋다 뭔가 세트장 같애 그저 이렇게 지나가니까 이거 뭐 하래 뭘 눌러야 돼? 뭐 아무것도 안 먹혀 키가 아 됐다 아 됐다 유체이탈을 해버리네 아 이게 꿈속에 들어온 건가 보다 오우우우우우우.... 뭐야 눌렀더니 히힣 우워 신박하네 우우 우오오오오오오 어딘 안 뒤집어지네 아 그럼 여기를 뒤집을 수있나? 우우우우우우, 아 이거 머리좀 아플거 같은데, 이거? 우우우 이런걸 이제 돌아다니면서, 찾아서 아 기어를 모은걸 설치를 해서 이걸 돌려야 되는구나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런거 만드는거야? 기어 한우 세트 간거야? 한우 세트 맛있겠다 헐 뭐야 이거 설마? 아 아 쟤를 내려야되는거야? 아 이거 안되잖아 와 오오오 오오오 열쇠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챙겨 오오오 귀여워 흐흐흐흐흐흐흐흐흐 그러면 저거 기어 어떻게 해? 미쳤다 미쳤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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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 으흐흐흐흐흐흐 우으어어 오예 기어 두개 들어가는데 아까 기어 하나 아 아아 내가 귀여워! 이건 뭐야? 가방? 귀여워가 아니네? 가방을 갖고 오라고? 가방 가방과 귀여운 가방 여기 BGM이 없나봐 이거 여기 BGM이 없어 신기하다 진짜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야? 어? 메리골드님 슈퍼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항우는 못사드리지만 커피는 사드릴 수 있어요 우와 메리골드님 감사합니다 만원원 고맙습니다 어? 다 가방이구나 아아 그러면 이거 두개 가지고 아까 거기 먼저 가야되나보다 그죠? 메리골드님 싱쿵싱쿵싱쿵 돌려서 돌려서 돌아서 돌아서 쭉쭉쭉 쭉쭉쭉 저의 가방표시가 아니라 니 인벤에 있는걸 여기다 넣어라 그 표시인가보다 그쵸 물개를 여기다가 넣구요 후후우 샘맹님 안녕하십니까 뭐야? 무섭자네 뭐 놔야 돼?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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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라는거지 돌아서 저걸 빼야되나? 워어어어 워어어엉 허 허 대박 아아 아 저거 그럼 이걸 닫아야되는구나 오케 오케 오케알았어 있었구나 닫고 누르면 이제 떨어지면서 해골 이렇게 하면 해골 야 대박이다 그 다음에 요고 그 다음에 눈 와 그 다음에 해골 와 대박 이거였구나 아 좀 어지러워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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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스탠드였어 헐 아 저거 불 꺼지면 지나가야되는구나 스탠드야 했는데 진짜 스탠드였다니 세상에 100점 만점에 100점 오랜만에 후원 오늘도 재밌게 볼게요 아우 송세라님께서 아마 뭐라 듣기 공포라디오 뭐라 듣기에서 후원하신 것 같은데 게임 채널에서 대신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송세라님 멋쟁이 됐다 이제 세개 아 계시는구나 흐흐흐흐 야 의사한건데 아 아 계시는구나 오키덕이 송세라님 감사합니다 흐흐흐흐 아니 나는 당연히 토네이션으로 뜨길래 당연히 공포라디오 뭐라 듣기에서 잘 보겠습니다 하신건줄 알았는데 아 흐흐흐흐흐 계셨어 제발 감사합니다 으흐 황적여 으흐 흐흐흐 흐려주세 흐흐흐흐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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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어? 여기잖아 시작한대 어 여기 이렇게 연결되는 그럼 처음부터 꿈이었던게 맞네 악몽이었던게 여기로 이어진거잖아 지금 불쌍해라 못가 근데? 딴 데로? 주인공이 악몽도 또 2D 횡스쿨 세계야 또 왜 왜 밑으로 못 내려가니? 왜 위로 못 올라가고 불쌍해라 또 여기서 또 잘 수 밖에 없는거야? 진짜 말 그대로 나이트메어네 도망친 데가 여기라니 또 잠 설마 또 아까 거긴 아니겠지? aki 매 하리 아 음 다른 장소야 이 그러니까.. 아이디어.. 오우 차야? 차야.. 나 전철인 줄 알았어 전철 맞는데? 기찬데? 티켓 글씨가 막 이상해 오 노선도 이상해 이거 뒤틀렸어 지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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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도시락 이 이 여기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쎄깐한 열쇠 시뻘어라 오래된 손목시계 오래된 손목시계 어? 여기서 이걸 돌릴 아아 대박이다 얘는 하아 쩐다 하아 세상에 아까 막혀있었던데 뚫려있었던데 거기 미 counter 여기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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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падд vale 두 명세 상ements 좋아 얼마나 머리가 좋아야 이런걸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걸 만든 사람이 나랑 같은 종족이라니 내게인이 만든거 아닙니까? 진우님 안녕하세요 뭐가 있네였나? 늘새님 안녕하세요 어 여기 아닌데 효과음을 좀 줄일까요? 너무 시끄러워 소리 크.. 아 효과음이 따로 없네요 효과음은 따로.. 그냥 소리 크기 제가 50%로 해냈거든요 40%로 한번 가봅시다 흑 야.. 효과음이 따로 없다니 어때요 지금 어? 성냥으로? 야아.. 효과음 괜찮아요? 너무 작지 않아요? 작지 않은거 같은데 작지 않은거 같은데 작지 않은거 같은데 작지 않은거 같은데 손목시계 이게 된다고? 어.. 역시 꿈 으흐흐 흐흐흐 흐흐흐흐흐 하.. 아.. 와...세상에... 잠깐만 여긴 더 못가는 거죠? 끝난거지? 난 그냥 어차피 아이템이 저거 밖에 없으니까 그냥 해보고 싶은데 여기도 뭐 갈 수 있는 데는 없죠? 겁나구나 히는 어디다 쓸까? 이거는... 어? 아아... 야 이거는... 야 이거는... 홈이 지금 아이인데 티 말고 아이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티가 손잡이였구나 뭐지? 의도치 않게 계속 깨고 있네요 야 이러면 방 오른쪽에서 나온다 으아 역시 이야... 다... 계획이 있었구나 대박이다 저는 그냥저냥 볼만한데 저야 뭐 하는 입장이니까 괜찮긴 한데 보시는 분들이 좀 어지러울 것 같긴 하네요 저는 간만에 투디라서 투디 횡수 크롤 느낌이라 이거는 좀 뭐 어지러운 거 보는 분들도 볼 수 있겠다 했더니 겁나게 돌려버리네 겁나... 겁나게 돌려버려 아 깜짝이야 뱀인 줄 알았네 파리였어 절대 안된 손... 이게 왜 아이템이냐고 와... 내 분위기는 장난 아니다 진짜 BGM이 없어서 좀 심심하긴 하는데 괜찮아요? BGM을 내가 그냥 깔아... 깔을까? 아무거나? 아니다 그냥 가자 어? 이걸 팔로? 역시... 팔을 몇 개나 더 구해야되냐고 팔 세 개를 더 구해야돼? 팔이 착하네 복파크야? 어 여기도 뭐 있는데? 아... 오... 뭐야? 어... 야... 이제는 이렇게 돌린다고? 미쳤다... 우와... 세상에 세상에 2D가 아니었던 게임이다 이건... 어쩐지... 어쩐지... 그럼 이따가 그... 계단... 집에 있는 계단도 지나갈 수도 있을... 지도 모르겠네? 흐흐흐흫 쟤 왜 저래 오늘... 드립드립 열매를 먹고 왔니? 당신은... 돌리려고... 태어난... 사람... 얘가 왜 이렇게 피피한지 알겠네... 돌아버리겠네 진짜... 얘 입장에서는...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그럼 머리 다 빠졌네... 아이고... 차 배터리... 이 차 배터리도... 방전됐을 것 같은데... 이거를 떼서... 저 차에다가 넣는건가? 어... 아니네... 일단 지금 상태로는... 할건 다 했고... 저 차... 에다가... 넣을 수 있는게 뭔지 한번... 돌리고... 돌리고... 와... 일로 오면은... 여기 뭐 지나가게 막힌다... 뭐지? 뭘... 뭘... 넣어야지 작동이 되나본데... 여기다가... 또 기어 찾아야되니? 아하... 기어를 또 찾아와야돼... 저번 스테이지가 운이 좋았다... 그죠? 한번에 다 찾아내가지고... 왔다갔다 안해도되게... 배터리... 우와... 뭔데 이거... 오... 어떡하라고... 어떡하라는거지? 아... 저 모양을 만들라는거야? 으잇? 뭐야... 만든거야? 아 뭐야... 뭐지? 뭐... 어떡하라는거지? 이건 어떻게 해야돼? 이건 또 돌려야돼? 근데? 흐잉... 흐흐흐흐흐흐 일단 다시 해보자 뭔데? 어떡하하는건데? 뭐... 뭔지 모르겠어... 왜 된건지... 어허허허 왜 된건지 모르겠어 왜 됐지? 실패야? 요번에? 아깐 됐는데? 어 꾸민건 맞아요 하리님 안녕하세요 어? 됐어 왜 된거지? 어 됐어 이건 어떻게 조정하냐고 저건 또 뭐 돌려야되나 가서? 어으 달려라 좀 이렇게 빨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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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빨리가 아 아 짜증나 아 아 아 뛰는 이거밖에 없어 살금살금 밖에 없는거야? 아 있었다 아 뛰는게 있었다 이걸 누르는거였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바바! вал! 빠빠빠빰 바암.. اذ자! 빠밤빠밤 빰빰빰 빰빰빰 여기서! 빰빰빰빰 빰빰빰 빰빰빰 빰빰빰빰 빰빰빰 빰빰빰 야 잡아! 됐어! 왜 됐는지 에이 또 있어 왜 됐는지 모르겠지만 됐어! 절단된 손 절단된 손 아까 그걸로 가야겠지? 아 겁나 웃겨 절단된 손 투입 근데 여기 두개 더 구해야돼 어디로 가야되지?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되지? 그럼 이제? 이거는 어떻게 해야될까? 기어가 없는디 다행이다 그래도 달리니까 편안 음 음 어? 어떻게 해야 돼? 얍! 아 이걸 하니까 3개가 열려 위에는 어? 이렇게 또 3개가 열리네 어? 다 열렸네 뭐지? 뭐야? 아까 열린건 뭐야 차례대로 가야되는데 아 저 맨 끝에꺼 뭐 또 못 던지나 뭐 아까 열렸었단 말이야 아 밟으면 아 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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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으면 열리고 아 아 아 아 아 아 erst 아 아 이렇게! 아야 됐어 됐어 후후후 hou 진짜 숨는거 봐 후... 지금 있니? 오 손 손 손 손 나이스 지그 미니 어? 이건 뭐지? 어? 이런 게 있었어? 어? 올렸다가 달려가서! 차열세! 아 이런 게 있었구나? 크랭크... 크랭크 크랭크... 여기 아니야 싸워도 이길 것 같다구요? 그런 사람이 제일 빨리 죽잖아 여기 아닌디? 여기...이 아닌 것 같은디? 어디지? 여기... 여행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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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어요 눈을 왜 막고 있는건지 시계바늘 시계바늘 흫 흫 시계바늘 시곗바늘 시곗바늘을 어디다 쓰는걸까요 드디어 여긴가? 그렇네 계속 위주라고 꿈을 맞추는건가? 저기 위에꺼는 안돌아가 뭐지? 응? 뭐지? 어떡하라는거지? 뭐 똑같애 뭘 쟤를 옮기든 안옮기든 이해가 안가네 하나루님 안녕하세요 저 위에 뭐가 깜빡깜빡 하는데 왜 얘만 뜨냐고요 수고하오 수고하오 어? 아아 위아래도 있구나 그럼 이렇게 한 다음에 뭔데? 도는건 무조건 얘만 돌아 음 음 음 어 아 뭐야 뭐냐고 도는 거에 화살표 안 올라가냐고요? 도는 거에 화살표 안 올라가냐는 소리 얘는 지금 좌 아 여기서 좌우 위아래 이렇데 어! 아이씨 쟤를 맞춰 맞춰야 같이 도는 구나 아 아 그러면 잠깐만 그러면 잠깐만 같이 도는건 알겠는데 근데 이거밖에 없잖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움직이네 이렇게 해야되네 이렇게 하면은 내려가기 어 됐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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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리 오렴 고생하셨습니다 흐흐흐흐흐 아이고 어렵긴 한데 그래도 깼잖아 깼으면 된거야 막 아무리 해도 진짜 절대로 막 찾을 수 없는? 그런거였으면 난 진짜 울어버릴뻔했어 다시 집으로 가나요? 왓다메 아 이거 너무 또 울고 먹기 아니야 이리로 나오는거 이번엔 좀 다른데서 나오지 어? 여기 바뀌었어 분위기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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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이번엔 저쪽 스테이지다 이건가? 와아 미쳤다 왜 이러니 이이 무대네 말도 안해 흐엣 헤엣 헤엣 에엣 헤엣 에엣 ㅎㅎㅎㅎ 어? 어떻게 에에에에에에에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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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왜 와아 와아 전국 일로 보낸게 신의 한수 아하하 불에는 일단 불에는 아멘 막혔어 여기 아까 다 했잖아 여기는 아... 내가 돌려놨던 걸 다시 돌려놓은 거구나 에... 요건데 아... 이거였어 잘 해놓고 와... 이건 또 뭔데 와... 와... 미쳤다 아... 참나... 야 이름은 어떻게... 야 이름은... 됐다... 어? 전구... 아니... 아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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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전선같은걸 어디서 구하지? 이 전구는 어디다 끼는거지 그리고? 여긴 지금 다쳐버렸어 저기도 뭐가 더 없어 흠 아...여기쪽도...여기만 음...마지막인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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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흠... 흠... 여기 뭐가 없는데, 이제? 저...전구를 어디다 끼느냐가 관건이란 말이죠? 여긴 끝난 게 맞는 거 같애 아니면? 잠깐만 그러면 저 위에까지 연결이 된단 말이지? 어? 잠깐만 잠깐만 저 위에까지 연결이 되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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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데가 있었어 뱀? 뱀이요? 어? 아까 그 끊어진 데 뱀 연결하는 건가 보다 그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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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뱀! 에헤헤 아 뭐야 마스크? 마스크? 마스크는 어떻게 쓰는거지? 어? 전구? 마스크? 헐 전구 응허허허 여기 마스크를 안쓰면 걸리나봐 얘네한테 나이스 나이스 그냥 한 번 가볼걸 그랬다 어떻게 되나 됐다 드디어 오오오오 탈출 탈출 세상에 스테이지에 몇 가지 있는 거야? DLC도 있던데 어? 점프도 하네? 어? 점프도 하네? 으잇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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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위에 사람이 있었어 총 아 활각형 패널 뭐지? 마이제리님 안녕하세요 또 뭐 연결해 줘야 되고 아까 그 비암 갖고 와라 비암 그 비암게 말해 해기 말해 자리한 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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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것도 아닌걸 쨍냉깐 피아노 뭐야 뭐하는건데 공포를 가장한 왜니 아니 이렇게 많아 할게 공포를 가장한 퍼즐게임 여기다 피아노를 뚫어넣나 여기다 피아노? 장난감 피아노가 장난감이 아니었어 근데 이거 올리면 뭐가 뭐있어? 올리는게 다야? 어? 으 으 앟 우와 대박 올리는게 다 일리가 없었다 와 이렇게 떨어트려서 저 뭐야 할머니 뭐야 할머니 속옷은 야무지게 입고 계시네 뭔데? 왜? 아잉? 저 어떻게 가져가지? 할머니 겁나게 달려가서 빠른 속도로 안되는구나 뭐가 있어야 되나? 뭐지? 어? 이건 뭐야 케빈의 키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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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르크 스크루 왜 다하나? 아니 뭐 왜 다하는거지? 설마 여기다가 아닌데? 이거 근데 왜 왜 이러고 있는거지? 여기다가? 오케이 내가 잡아서 전류를 연결 여기다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진짜라고? 뭐한거지 근데? 아 일로 또 와야되는구나 아아 아아 미치겠다 ㅋㅋㅋㅋэ 아니야!!! 봉게이~~ 봉게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we 라는아라 미치겠다 봉게에에에에에에에 그alalala Aralál 그 다음에 된거야? 또 있어? 또 있다고? 아 또 있었어 와아 어디까지 있는건데 이건 뭐야? 어 깜짝이야 아니 내가 지금 지금 이거 할라는게 아니라 좀 있다 올게요 잠깐만 어디까지 있는거지? 여기서 가서 잡고 잡고 이리로 또 넘어간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또 저걸 해서 바로와서 오면 안되잖아 넘어가는건데 저기가 어딘지 모르겠네? 여긴건가? 저 넘어가는 데가? 그죠? 여기서 넘어가서 여기가 맞나? 여기가 맞나보다 아 그래서 여기 한번 또 잡고 오케이 그럼 여기가 맞았네 아휴 진짜 됐어 간다 극한지급 극한지급 꿈 한번 잘 묶어가지고 끝 여기여기 그런 다음에 또 절로 가야돼? 저긴데?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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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어려워 저기는 어떻게 가네? 오오오오 여기서 잡고 어 이렇게인가? 진짜 어렵네 저쪽인데 저쪽인데 아 이렇게 돌아가서 저거 저기를 잡아야되거든요? 이렇게인가? 아닌데? 저 다음인데? 저 건너편인데? 저 건너편인데? 저 건너편인데? 아 이리로 가서 돌아서 돌아서 아 이리 안 진짜 빨리 뒤지겄네 으허헣 돌아서 이렇게 가서 여긴가 보다 아 아 이제 이해했다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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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어렵네 헷갈려 자 다시 갑니다 과연 내 기억력이 제발 기억력과 스피드와 스피드 어? 아니네 흐흐흐흐 아아아아 아 여기였네 여기 지금 방금 여기서 끊겼죠 아닌데? 여기서 이렇게인가? 여기네 여기서 끊겼네 아아아아악 흐흐흫 그럼 한단계가 더 있단 소리잖아 지금 왓맨 어 헷갈려 더 헷갈려졌어 지금 어떡하지?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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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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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빠빠빠 빠바빠빠 빠바빠빠 자 나이스! 이랬습니다 어? 아니라고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ㅋㅋㅋㅋ 마지막에 폭탄같은게 있어야되나보다 아 승질나 여기를 갔다오는게 맞나보네 다시 갔다오면 리셋될거 같은데 어떡하지? 대박 이거 뭐야 우와 지인공이 더 무서워 아앙 빨리 내려왔다 빨리 내려왔다 이 장면이 이 장면이 아까 그 썸네일 장면인가? 거꾸로 있는거 이거 뭐 아 석탄 석탄에 거기다 달아야되는구나 아아 또 없죠 또 없죠 아 으쓱질라 아아 여기 맞아 여기 맞아 아니야? 석탄 아니야? 아 석탄은 아까 거기다 흐흐흐흐흐 석탄은 어디냐 거기가 여기다 여기다 여기여기여기 석탄 또 뭐 넣어야돼? 석탄 말고? 또 있어? 넣어야될게? 뭐지? 아이씨 만성이 왜 나 행복할 수 없는거야 내가 뭘 또 놓쳤나? 불 피울 수 있는 그니까 어? 여기 아 다이나마이트 아 아까 그 다이나마이트가 있어야 되네 근데 그 할머니 땜에 그 할머니를 어떻게 구워 삼지? 아 아 아 아까 할머니 옆에 다이나마이트가 있었거든 아 아 어 도이상 못가는데 진짜 조심조심 할머니한테 갔다오는 수밖에 없는건가 아까 조심조심 가도 걸리던데 뭐 어 도기 여긴 뭐가 없는데 뭐가 있을 것 같이 분위기가 도전 솜폴님 안녕하세요 다시 할머니 도전 솜폴님 안녕하세요 솜폴님 됐다 됐다 오 되네 되는 거였네 오오 안 돼 아까는 이렇게 했는데도 안 돼 더 아까는 이렇게 했어도 너무 빨리 갔나 아 손질라라 간다 제발 가자 할 수 있어 얍 비 비 완벽해 완벽했어 똑똑히 와사비 완벽했어 완벽했어 소인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어쩐다고 날려버려서 알림살이 좀 나아졌어? 흐음 해골이라뇨 주인공은 지금 악몽 속에서 지금 피골이 상접한 상태인데 주인공한테 해골이라뇨 말넘심 사과하세요 주인공이 지금 악몽에서 지금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단 말이야 뭘 날린거야 지금 나는 어? 뭘 날린거지? 분명 뭘 날렸는데 왜 어디있는거야? 너는 너는 무엇을 날려봐 도대체 도대체 설마 이것도 이렇게 해서 어? 뭐 하는거지? 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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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cham 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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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공이 있어야 되나본데? 아 이거를 맞춘 다음에 송셀라 송셀라 근데 지금 뭐가 없어서 그런거겠지? 여기가 맞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저 가운데 느란 소리 아니야 공이 없다 어? 못가? 응? 어쩌라는거죠? 못가 일로 막혔어 지금 흐아 아 크흐 크흐 아무런 반응이 없지 이걸 눌러도 우쭈라는거죠 아 여기서 맞추는건가? 뭘 저거 하는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아닌데 안되는데 어 아아 되는구나 맞춘 다음에 내리니까 되네 할머니다 미쳤다 어 야 이거를 계속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할머니 오기전에 이렇게 잠깐씩 보여주면서 맞추라고요 어? 야 이 말도 안돼 야 안 움직이잖아 야 참나 어이없네 어이없네 아니 움직이는 시간도 짧아가지고 참나 어이없다 진짜 뭐 보여야말이지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됐다 어허허 하하하하 감으로 했어 감으로 어허 어허허헣 어허허헣 아이고 지윤님 안녕하세요 팔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으로 했다 감으로 와 라이터 으아 레이오스 오브 피어 느낌? 뭐 그럴수도 있죠 그것보다는 약간 리틀 라이트 메어나 그 림보 그런거랑 비슷하고 콧 느낌도 살짝 있네 실례지만 천재신가요 뭐 제 입으로 말하기는 참 쑥스럽지만 맞습니다 하하하하하 더왔나 아 탈출 하지만 하지만 끝이 아니기 또 꾸미기 뭐야? 설마는 그게 너무하네 속옷도 안입고 병원인데 이머전시인데 미치겠다 이번엔 발이야 아깐 잘려진 손이더니 발 잡아라 할머니 이 할머니잖아 여기 뛰면 어떻게 돼? 할머니 할머니 나무판대기 판대기를 여기다 연결하나? 신박하다 신박해 판대기를 여기다 놓는거겠지 윽 어업 ㅎㅎㅎㅎㅎㅎ 이거 뭐지? 잊혀버렸다리 kurk u u u 쟤 뭐야 트럭 악기잖아 저거 트럼본이야 뭐야 그거 엄청난 꿈이구나 쟤를 깨우면 어떻게 되지 뛰어가서 옆에 있을 때는 괜찮군 뭐가 있어야 돼 아 아 아 또 무엇을 가지러 가야합니깨 나침반이 여기 안 들어가잖아 승질라 나침반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침반은 어디에 있으냐구 나침반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침반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침반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침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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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데가 없는데 나침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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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수가 없네요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뭐시는 데가 있나? 없는데 알 수가 없네 으허헛 으헛 으 으 으 으 으 내가 또 뭐 놓친 게 있네? 헤헤 나 지금 못댔어 쓰게 해주세요 제발요 여기 가봤자 다 봤잖아 다 봤잖아 다 안됐잖아 왜 여기서 내가 돌 생각을 못했지 이런 젠장 아 승질나 끌검척이야 흐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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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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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구만 으아 여기서 왔잖아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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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라 뭐라도 되겠지 진짜 으아 깜짝이야 으아 깜짝이야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이렇게 으 으 어디까지 가십니까 으 아 왜 안나와 안 내려와 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봐 아 뭐야 언제까지 이루고 있어야 되나 갇혔어 아무것도 안 돼 뭐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데려오게 해주세요 귀여워 어 됐다 나 왜 갑자기 안 움직이지? 패드가 목통이 됐네 됐다 잠깐만 됐다 아씨 야 안 된다 아씨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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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tisf insect 맞을까 나아이요 어... 낯선 열쇠 설마 또 뭐가 있어야 돼? 어? 아니구나 뺄 수 있구나 된거 아니야? 어? 어? 뭐 해야되는데? 쟤 왜 이렇게 까져? 이렇게 맞춰야 되나?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러지? 세상만 상해 아무런 힌트도 안 주면서 하라고 지랄이네 조작도 그지 같고 얜 안 움직이는 뭐야? 됐다 이제 움직이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맞추라고 이렇게나 처음 해 주세요 어허 시끄러 죽구나 나이스 빼버라 위 меньше 해edia 그... 위로 princess opposite 하ically 우린 온라니 안녕하세요 안나니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다 하나로 합쳐야 되나 아니야 어쩌라구 깜짝이야 여기 이따 오자 생질나서 안되겠다 끄져 끄져 잠이나 자지 왜 빵빠레를 보고 난리야 빵빠레를 불러요 끄져 지금도 퇴근 안하고 뭐하세요? 못하고? 어? 뭐야? 어? 저 모양이라는 건가? 동그라미가 위에 두 개 다 올라가고 양옆으로 동그라미 없는 거 저 모양으로 하란 소린가? 일단 이거 먼저 합시다 그래서 쟤를 어디다 갔다 놓으라고? 아 다 키는 거구나 아 오케이 켰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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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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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사 이거 왜 담는 거지? 여긴 됐고 여긴 됐고 네 재도전 네 재도전 이거 한 시간 반 만에 깼다는 사람들도 있던데 전쟁가? 아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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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이렇게 생겨먹... 없지 않았어요? 아니야? 아까 이렇게 생겼었는데? 이렇게 해놓고 가야되나? 가보자 이렇게 해놓고 가보자 빼지 말고 깜짝이야 깜짝이야 기담임 어서오세요 아 왜 일로 오는데 나갔다와서 그러는데 나갔다와서 그러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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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만 봤을 뿐인데 360으로 바뀐다고? 아 그건 좀 엇간데 아 아 안 돼? 아 아 네 만들어서 빼와야 되나 보다 아 저 방울쟁이를 또 봐야 돼 아 이게 아까 왜냐면 그 모양이 아닌 상태에서 쟤를 낄라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깜빡깜빡 했거든 지금 그 모양을 만들어 놨잖아 이제 빼서 저기다 끼는 거야 아 저기서 뭘 여는게 아니라 아까 거기는 열쇠 모양을 잡아주는 기계인거야 쟤는 그쵸 왠지 그런거 같죠? 이렇게 해서 한번 가보자고 해보자고 그쵸 왠지 그러니깐 지크님 프리미엄 아니야? 프리미엄 왜 안해요? 차라리 멤버십을 하지 말고 프리미엄을 해 호호 아 이제 껴본다 아 역시 아 빼면은 빠지고 광고 보는거 짜증나잖아 이따가 끊기고 그럼 이제 뭐 어떻게 되는거야 아직 푹크하지마 아직 끝날 때까진 끝난게 아니다 나사 저거 뭐가 열렸다는거지? 뭐 하나하면 뭐가 하나가 막히고 아주 그냥 저 할머니 자 어디 하나 어떻게 하나 잘하고 있나 그냥 구경하는거 봐 여기도 다 했잖아 여기도 다 했잖아 저거 연게 뭔데 어? 여긴가? 오 여긴가보 오? 오 오오? 오오오옷? 흐흐흐흐 오오오옷? 그..어떻게가지 저기는? 근데 여기 나침반이 왜 들어가는 거야? 쟤는 어떻게 하는 거야? 대체 야 이 나쁜 놈들아 저거 뭐지?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거 같은데 왜 저거밖에 이어지는 게 없지? 그럼 이리로 이어져야 된다는 소린데 바닥으로 어 이거야 으하하nymi 아휴 그럼 이제 가면 되는거야? 어 할머니 없어졌어 미쳤다 졸단된다리 이래라 아 하나 더 있어야돼? 다리 하나 더 구해야돼? 다리를 하나 더 어서 구한대? 어디 또 가야되는 데가 있었나? 어디가 또 있었나? 어? 쟤 뭐야? 잘못시켜요 괜찮은거야 깜깜해 깜깜해서 못가 이걸 또 돌리는건 아닐테고 잘자요 잘자요 이제 잔다는 얘기는 안하셔도 되는데 그냥 조용히 들어가셔도 되는데 어이 할머니가 어디간거야? 소름 끼치게 다리 한짝을 찾습니다 다리 한짝을 찾습니다 어 어? 나사 오케이 재밌다 참 재밌다 잠깐만 이거고 이렇게 해서 와 이를 찾아야 된다는 느낌인데 왜 이렇게 된거야? 어떻게 된까? 어? 오~~ 아... ㅎㅎㅎㅎ ㅎㅎㅎㅎ 미쳤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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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맞춰? 어 어 해면 되나? 아 이게 이킥이킥이케 이킥이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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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어어어 한 다만 한다 흐흐흐흐흐흐.. Tsong 이건 더 맞춰봐야 돼 어떤지 내가 좀 쎄 했어 계속 뺐다 꼈다 할 수 있는 게 얘는 잘 때가 참 제일 천사 같았는데 천사 같은 우리 아이였는데 그래도 아이 노가단은 괜찮아 막히지만 않으면 막혀가지고 했던 거 또 하고 막 뭘 내가 잘못했나 못 찾은 거 있나 막 계속 갔던 길 다시 왔다갔다 하고 이게 제일 짜증나 됐네요 아주 쉽네요 그죠 나 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혹시 모르니까 닫아. 저기를 우찌 올라가죠? 초등학생 때 장난 많이 치던 의자 끌기였다고요? 이거 아니잖아. 저 위로 어떻게 가? 이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뒤에서 밀다가. 어떻게 했지? 엉엉 울고 이제 코피나고. 어떻게 해야 되지? 방송 안 하면 힘들 게임이라고요? 오히려 방송 안 하고 혼자서 그냥 생각 없이 하면은 그냥 할 것 같은데? 지금 방송이라 난 더 짜증 나는 것 같아. 뭔가 막 재밌게 보여주고 싶은데. 계속 헤매는 것만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그런게 좀 있어. 어? 이렇게? 어? 저기를 벽으로? 이럴 수가 있잖아. 어? 조금만. 저기로 어떻게 올라가지? 저 열린대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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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러니까 뭐. 아 찾았다. 드디어. 헤매는 것. 오히려. 손님 헤매는 게 더 재밌어요. 이러시더니. 보면은. 헤맬때 보면 채팅 없어요. 재밌어 하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렇지. 채팅보면 알지. 재밌게 보고 있는지. 지루하게 보는건지. 이렇게 보인다니께. 그래서 그랬지. 이래라. 다리야.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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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미. 각섭리. 흐흐흐흐흐흐흐흐흐. 각섭미바. 떨어진다. 핫. 네. 오. 오오 오..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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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딩인가? 어떡하라고? 어떡하라고 그러면? 저거 못 참으면 어떡하라고? 나 이거 방금 차가지고 죽었거든요? 아! 흐흐흐흐 아 저 꼬마이가 다 올라간 다음에 차면 되나? 다 올라가고 지금이니? 아! 차구 피해야되는구나? 흐흐흐흐흐흐 아 차구 그 자리에 있으면 안되구 차구! 피해! 어? 계속 피해야돼 계속 피해야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잊어버리겠다 자, 다시 bridge 자고 그리고 올라가 그리고 또 뛰어애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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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어 와아итай pai 으아압 간에에엥 할머니 도왔어 할머니 내가 뭘 잘못했네 그래서 할머니 할머니 아아아! 세 번 많이 받으세요 할머니한테 세베연링 으아아아아 으아아와하 좋아 AKI 할머니 아 손가락 아파 눌르고 있어야되서 힐치어는 페이크야 내가 봤어 어쩌라고 아이씨 아 짜증나 아니 저거 어쩌라는거지 저기서 아니 점프도 없고 어떡하라는거야 다시 무조건 뒤로 가야돼? 아니 점프도 없고 어떡하라는거야 다시 무조건 뒤로 가야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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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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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이거 라고? 우왕 뭐지? 어 최연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만원! 오늘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최윤정님 최윤정님 아침 해가 빛나는 끝이 없는 바깥 최윤정님 슈퍼주트 100만원 감상 맑은 공기 마시며 다 신나게 달려보자 너와 뜨거슴스 후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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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냥 진짜 밑도 끝도 없는 악몽일 뿐인가. 이게 다 꿈이었으면 좋겠어. 그냥 이 개발자들이 신박한 맵 디자인과 퍼즐 요소들을 만들어내느라고 스토리를 미처 생각을 못한 거야. 야 출시가 내일모레인데 우리 게임은 분위기랑 퍼즐 신박하게 가는 거야. 스토리는 마지막에 생각하자고. 그러고 만들었는데 내일모레 출시를 해야 된다는 거야. 아 아 스토리 아 그냥 대충 그냥 악몽이 어차피 신박하게 왔다갔다 한개로 그냥 악몽이라고 혀. 그냥 아 슈발 꿈 모든 것은 그냥 꿈 꿈에 스토리가 어딨어. 약간 그런 거 아니었을까? 디에이씨도 있어요. 디에이씨도 한번 해봅시다. 근데 진짜 아이디어 하나는 인정하는데 스토리를 그래도 뭔가 좀 챕터별로 따로 할 수도 있구나. 아 네 디에이씨 더 타워 지하실 두 개나 있네요. 타워 한번 가봅시다. 타워 뭐 한 곳도 없는데 소실댄데. 그냥 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어 뭐해? 아니 봄편은 침대에서 눕기라도 했지. 밑도 끝 없이 그냥 타워 누르니까 그냥 이렇게 된다고? 절단된 뭐 이제 뭐 진짜 이거 액조디아네. 진짜 여인버섯이네. 디에이씨를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하는 게 맞나? 게임방송은 녹화방송이 없습니다 어서오세요 언제까지 돌려야 돼요 이런 머리 으아아아아아 대구빡을 4개나 더 모아야 된다고요 얘 소리 지르는 거 봤어요? 제 입 벌리고 소리 지르는 거 봐봐 오중창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건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말까? DLC 솔직히 이거 지금 안하면 뭐 나중에 하시죠 이런거 없어 지금 안하면 아마 이제 앞으로 안할 것 같애 모르지 이제 내가 혼자 혼자서 심심할 때 할 수는 있겠지 이거를? 그럼 돌려서 아 이게 아닌데 안하면 방종이냐구요? 그건 안할려줌 흐흐흐흐 뭐야 이거 어떻게 돌려 이거 아 이렇게 돌리지 돌린 다음에 그리고 여기서 못 돌아가네 이런 그지같은 흐흐흐 안하면 방종이에요 라고 묻는거 자체가 지금 별로 저도 사실은 딱히 더 보고싶진 않네요 라는 의미인거죠 뭐라 듣기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거 그냥 이거 말고 아 그냥 못 지나가는거야 아 이 상태에서 얘를 누르고 이리로는 또 못 지나가네 이리로는 이리로 가는거야 그치 아니 그럼 뭐 할 수 있는게 없잖아 할 수 있는 데가 없잖아 내가 또 뭐 놓쳤니? 흐흐흐흫 여기서 저 이빨이 없어 얘도 지나가는데 이렇게 하면 여기서 뭐 할 수 있는게 없네 지금 쯧쯧쯧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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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이 두개를 어떻게 지금 활용을 해야될 분위기인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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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stralian 아 아 아 벨트를 여기다가 그렇지 그래서 타워구만 아 아 저기 순서가 또 있네 그 다음 쟰데 그 다음 뭐야 게임을 잘 만들면 그럽시 더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어 그냥 그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 다음 눈이야 눈 해골 이게 마지막이구만 눈 해골 그냥 우리는 신박하게 그냥 퍼즐로 가자 분위기만 그냥 분위기로 승부하면서 딱 그런 느낌 딱 그런 느낌 해골 어딨어 해골 그걸 어디있지 이건 뭐야 이게 다 있다 진짜 여기가 해골 보신 분 해골이 안보여요 해골은 해골은 가져와야 되나보다 어디서 여기에 놓는 데가 있는 거 보니까 헤잇 헤잇 해골은 어디있을 거나요 내려가 내려가야 되나 내려가야 되나 그러니까 꿈속인데 어? 겁나 웃기네 이거 이거 어떻게 맞춘다 쟤를 어떻게 맞춘다 쟤 어떻게 맞춘다 어 어지러워 어지러워 매일 얘부터 하는거야 그렇지. 얘부터 하는게 좋아. 그 다음에 얘를 하고 얘를 하고 갔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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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거지 내려왔다가 왔다가 떨어지면 끝내는거지 4층 혜자인데? 머리 바로 죽어 3층도 보자 3층도 보자 으아...C 여기 써있어요 옆에 3층 3 3 3 써있잖아 여기 오른쪽에 여기도 써있고 벽에 제가 쭈으으으아 하면서 맨 위로 올라가가지고 여기 못 지나가네 어...일단 다른데를 가볼게요 옳지 세상... 이게 뭐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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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층으로 갑시다 5층으로 갑시다 어어? 해골 맞는데? 아까 해골이었는데 열쇠부터 다시 해야되나? 열쇠 열쇠 어? 여기 아닌데? 저건데? 열쇠 열쇠 그 다음에 눈 그 다음에 해골 맞잖아 왜 아니라고 뻥을 쳐 그 다음에 위에 나 이승 열려라 창피 열쇠 연장선 저 2층이었죠 어? 여기 왔었나? 아 열린대구나 어 어? 깜짝이야 여기다 뭘 내려야 되나본데? 어 어? 2층 아니었나? 3층이었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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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왔다 연장선 어 어 또 뭐 또 이거 또 연장선이 또 있어야 돼? 얘를 또 저기다 올려야 되잖아 아 아아아아 현장선에 연장선이 또 있어야 되는 거였어? 아아아아 으음 여기서 뭐 떨어트리는게 있나본데? 어 안 돼? 여기 다 있는데 응 이건 뭐하는거일까? 어? 아아아아 와.. 어쩌라고? 와.. 미쳤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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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흠 어서오세요 10분 으아.. 머리.. 이런거였군.. 여기는.. 아.. 뭐가 계속.. 달려! 흐흐흐흐 아앜! 저거 어떡하지? 똑똑이라고요? 아 이거는.. 그러지마라.. 이게 똑똑이냐.. 달려! elia 우åO 우우우우우우우우우 바샤스유? 연장선!!! 역시 저기 그냥.. 쟤를 올렸다 내렸다 를 그냥 할 것 같진 않았어 똑똑이 맞네 맞네 맞아 연장선 가져왔잖아 그 다음에 연장선 가져왔는데요 어떡하죠 어? 여기 머리가 있었네 ㅋㅋㅋㅋㅋ 머리 그냥 주네 오 연장선 가져왔는데 어떻게 연결하지? 어? 됐다 연장선 됐다 이제 와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이건 뭐야 뭐하는거야? 뭐하는거지? 에이 잡다 아 이걸 갖다 놓는거야? 어딜 따라야 돼? 오 오 됐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뭔지 모르시면 됐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가 열려... 열렸어요 뭐가 잠깐만요 근데 저기로 어떻게 가냐고 열렸는데 ت 아 오오오오오오 오오오 어디까지 가 오오오 Where 갔어 쟤가 지금 잠깐만 으아아아 여기서 떨어뜨려서 어어어어 아아 아아 그렇구나 여기서 떨어지.. 떨어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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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떨어져? 여기서? 떨어졌어? 떨어트리는거 어떡해? 설마 이거 또 빼야돼? 아닌데? 아아아아아아아아 진작에 말을 하지 된 것 같은데? 됐지요오오오오오오오?? 떨어뜨리면 되지요오오오오오??? 인터넷만 가면 되지요오오오 하하 하하 얘가 누르고 있어야 이게 열려있었단 말이야 내 머리 마지막은 내 머리였어? 미친 마지막은 내 머리라고? 아 나 진짜 왜 이러냐 와아 자 우중창 갑시다 우중창 우중창 하나 와아 완벽해 디엣이 끝 디엣이 하나 더 있어 아 이거 쉽네 아니 진짜 진짜 봐봐 이 게임은 뭐 스토리 없는 거야 그냥 분위기와 신박한 퍼즐 단지 그거 여기서 뭐 해석하려고 생각도 하지마 보셨죠 아까 시작할 때 그냥 뚝 시작하는 거랑 끝날 때 뚝 끝나는 거 자 지하실 갑니다 와 머리 없는 채로 시작하는.. 네? 머리가 없는 채로 시작해 진짜 기괴하다 진짜 기괴하다 와아 어? 네? ㅋ 하하하하하 하하 아 머리 으아아아아악 아아 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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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머리가 밝고 있는 사이에 지나가게 해준다 으아하하하하 이건 또 뭐야 아 저 화살표 3개를 다 맞춰야 되는구나 아이 젠장 시간제한이 있어 또 아이 젠장 됐다 나 간다 혀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자기사 fif을 야오우 와 여기 들어가면 되겠군 잡코atti 어? 아까 여기 아니온... 어? 어떻게 된 거야? 어? 뭐야? 아까 랄랄랄랄라가 저기가 아니었는데? 이상하네? 뭐지? 뭘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여기가 아닌가? 어? 여기다! 뭐야? 뭐야? 뭘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안 들어가죠? 저기로 그러니까 뭐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어? 여기서 뭘 하나? 잠시만요 잠시만요 음... 점프? 점프 기능이 없는 것 같은데 점프는 없어요 점프가 없어요 점프가 없어요 어? 잠깐 점프가 여기서 근데 여기 아까 썼던 데 아닌가? 여기서 얘를 여긴데 머리가 저기 있네 아! 오! 아 수평을 맞추나보다 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아 그러면 쟤네가 내려오는 것도 수평을 수평이 맞아야 된다는 소리잖아 그죠 그럼 오히려 얘가 올라가야 되고 얘가 올라가야 되고 오우 오오오오오 뭐가 됐어 잠깐만요 그럼 얘도 더 올라가려고 그럼 얘도 어? 그럼 얘도 맞는데 요 높이인데 한번 더 내려가 얘가 그럼 완전 내려가야 되는데 위에 올리고 얘가 더 내려가면 이 느낌인데 이 느낌인데 그러면 그죠? 이거는 높이가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요렇게 해서 얘랑 얘랑 같은 높이 얘도 같은 높이인 것 같거든 요 세 개가 그리고 그 다음이 얘 얘가 제일 낮은 거 이렇게 해서 한번 눌러보자 전혀 반응이 없죠 어? 어? 근데 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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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 한 칸 만 올려볼까? 됐다 잇히나 히히 아 저 높이죠 아우 아우 고생했습니다 다들 아우 여기 앉아 음? 뭐야 이거 제가 뭘 했나요 시독군인들이 하셨지요 뭐야 이거 뭐야 아아 벽조각 너는 근데 왜 여기서 헤매고 있냐 아우 위에 머리 머리 대가리 있나봐 머리가 어쨌든 저쪽으로 와야되는데 여기가 아닌데 동네가 아닌데 어쨌든 우리 공략 안보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어 야 아 대볼이 이렇게 되나 징그럽다 징그러 떨어져 홀로 뚝 떨어져야지 어? 거기 구멍이 뚫렸는데 왜? 뭐하는거야? 구멍이 뚫렸으니까 잠깐만 아.. 징그럽네 구멍이 뚫렸으니까 일단 막아주고 머리를 박고 갔다가 얘를 제끼고 다시 머리를 박으면 등라 흐하핫 흑 아아 이거 왜 보여 흐흐흑 흑 흐하 흐하 아아앙 아아아아 잠깐만요 머리가 아 헷갈려 야 이거 또 벽 쪽 벽 또 막아야돼 그래서 눈 맞았어 눈 맞았고 이 상태에서 아니 해골이 일로 왔어야 되는데 그나마 다행인거는 한번 맞춘 애는 안 떨어진다 그건 다행이다 어 야 맞았다 그래서 맞췄고 제 해골을 그대로 그렇지 이쪽 오고 이쪽 왔다가 됐어 아 응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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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지 이거 가져가면 나중에 이거는 편집을 해서 올려야겠다 그 부분은 아까 그 관 부분은 우리가 팀을 합쳐서 갑자기 되게 빨리 깬 것처럼 편집을 해야겠다 아 기다려 봐봐요 일단 가보고 너무 이제 이제 좀 기다려봐요 잠깐만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되냐 거기인가? 근데... 여기가 어디야? 승관계를 같이 탈 수가 없어요 얘가 머리를 박아야 제가 오거든요 잠시만요 머리를 박아야 얘를 조종할 수가 있어요 어... 같이 탄다는 느낌보다는 약간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하면 같이 타네 흐흐흐흐흐흐흐 근데 이 동네로 오는게 맞아? 근데 이 동네로 오는게 맞아? 흐흐흐흐흐흐흐흫 얘 여기서 막히잖아 흠흠흠 올라가야겠다 여기 말고 한번 올라가 봅시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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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오케이 가 오 새로운 세계다 오 새로운 세계다 오 이 찌긋찌긋한 관 아 여기를 막을까? 막으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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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막으라고 막어 막고 요 가면 돌겠지? 그치 끝이야? 흐흐흐흐흫 돌아버리겠네 아직 여기 올 데가 아닌가? 아 레버 아까 레버라고 잠깐잠깐잠깐 레버를 아까 쓰는 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리 와봐 레버를 이 아 거기 가 요 끝에 였나? 여기서 내려가서 어? 여기 아닌데 아까 뭐 있었는데 기분 탓인가 근데 일단 얘는 여기서 이 항아리에 막힌단 말이야 저기 말고 분명 뭐가 있었는데 내가 어디서 봤지? 아까 뭘 봤는데? 문 같은 거? 여기 오나? 동그란 문 같은 걸 봤는데 어? 이쪽인가 보다 어? 이건가? 나이도 그럼 여기서 머리를 가서 내려가 주시고 그렇지요 설마 해골 이딴 거 줄라 그러는 거 아니지? 하하 아 내가 아까 본 게 2무닝 였나? 인데 오오 뭔가 열렸어 칸칸님 안녕하세요 내가 일로 갈 수 없잖아 야 오늘은 게임방송입니다 여기 막혔고 아까 저 문이 어디지? 위였나? 여기 아닌데? 죄송하다 제가 분명 지금 본 문을 여긴가? 여긴가? 아닌데? 제가 본 문을 열었는데? 여긴 너무 반대인데 지금? 아닌데? 제가 어디 문을 연거야 도대체? 난 그걸로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너 어디 문을 열었니? 여기가 뭐 어떻게 들어가는거니? 여기서 어? 여기서 둥 해서 갈 수 있나? 잠깐만요 여기서? 안되는데? 어 저기잖아 잠깐만 그럼 승관길을 이렇게 해서 여기로 지나가는건가? 이렇게? 길었구만 아 헷갈려 아니 이제 여러분들 퍼즐에서 제가 막힐 때만 이제 한번 저기 했다고 계속 이제 알려주실 필요 없구요 퍼즐에서 너무 막혀서 이제 또 막 미쳐버릴때만 그때만 말씀해주세요 길 못찾는거 이런거는 그냥 넘어가시고 잠시만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되냐? 여기가 아닌데 여기가 아닌데 이건가? 아 이건거구나 이상한 고양이님 이제 얘기하지 마시라고 이제 고런거는 제가 너무 저기 할 때 아니네 이것도 뭐 껴야되네 뭐 찾아야되네 뭘 껴야돼 낀 다음에 돌려야돼 저 낄거를 찾아야돼 낄거를 어디서 찾냐고 또 또 레버를 다시 가져와야되나? 설마? 레버를 다시 뺄수 있었나? 저거? 아니죠 저거 그냥 한번 끼면 쟤는 끝이죠 있던거 같은데 이거 아니고 돌조각을 저기다 메껴 돌조각을 저기다 메껴 또 머리가 뭘 해야될거 같은데 또 머리가 뭘 해야될거 같은데 머리가 어? 깜짝이야 깜짝이야 근데 머리는 여기서 뭘 해야될까? 버릴까? 어? 아아 내가 아까 본게 이거였는데 이 문이었는데 여기도 뭐가 있긴 있다 아아 숨질라 아아 디에잇시를 두개나 만들어가지고 그럼 하나개 사람 승질나게 왜 디에잇시를 두개나 만들었냐고 하나만 만들지 이렇게 아 여기 항아리 이거만 저 항아리 제가 항아리에 있으면 뭐 딴게 뭐가 있나 어? 잠깐만 여기서 둘이서 뭘 할 수 있는게 있을까 또? 긴거리에서 없을까나 없을까나 자 전혀 없겠지 여기서는 뭐 할 수 있는게 얘를 아아 얼른 여기다 정리ㅋㅋㅋ 뒷갈내고 네 이거는 되게 지금 너무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그쵸? 붙는다고 한들 머리가 붙는 건 없다 한번 와봤어요? 혹시나 해서 아유 이거 으응 그러면 뭘 해야 되냐고 벽 조각은 안 맞고 저걸 뭘 낄 수 있는 다른 거를 항아리 쪽에서 머리 굴리면 벽 타고 들어가지지 않냐고요? 여기 말씀하신 거예요? 어디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더 이상 못 가고요? 항아리에 닿으면 항아리 안으로 들어간다니깐요? 거기는 그냥 홈스의 돔이예요 거기는 그냥 홈스의 돔이예요 여기서는 야 야 굴러가잖아 야 항아리 쪽으로 넘어가서 여기서는 여긴 집이라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왼쪽으로 넘어가는 소리예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라고요? 미쳤네 힘드네 흐흐흐흐흐 아 이걸 얘기한 거였구나 근데 결론은 어쨌든 그냥 그래요 흐흐흐흐흐 근데 그냥 그냥 막 하세요 또 이 지랄 또 뭐 어쩌라구요? 어쩌라는 거야 그냥 안 올라가 아 누른 채로 그럼 드래그 하라고 말을 해줘야지 이씨 쯧 젠 genere 준결 준결 이러면 또 꽉 찼잖아요 이딴가 내려와 일단 하나 하나 남았죠 한 번도 쓰려면 비가 뭐 한 번도 이렇게 이게 조금 아 여기도 있었네 여기도 보낼 수가 있었구나 됐잖아 됐잖아 하나 하나 됐으면 한 줄은 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해골이 문제가 아니라 한 줄은 왜 안 켜주냐 이거지 시사하게 다 다 해야 켜주나? 설마 또 이렇게 다 했는데 이게 아니라고 해봐 다 해야 켜주는구만 시사하게 긁힌 동전 동전은 어디다 쓰는 걸까 동전은 어디다 쓰는 걸까 동전은 어디다 쓰는 걸까 진짜 이 분위기 게임 픽스션만 보고 그 분위기에 골랐는데 세상에 아니 본편하고 아까 DLC1까지는 진짜 괜찮았어 근데 이번 디엣씨 이는 진짜 좀 너무했다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어디로 가야되지? 위에 가야되나요? 다 했지 어 처음면 진짜 좋 우리 처음에요 막 우우와아 그랬잖아 하하하하하 여기선 얘가 뭘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저 문은 어떻게 열지? 예 나도 들어가게 해줄렝 오 도가도 못해 오 도가도 못하게 됐어 음 여기 있는 문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거를 하고 있으면 문이 안 열리잖아 오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음? 이 불 끄고 있는 게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막혔어 뭐 까요? 뭐 까요? 아 아니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공략 없이 했다고 하기에는 석군님들이 계속 도와줬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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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데려오고 싶은데 여기가 최종인가봐 그쵸 그쵸 이 이 지금 항아리를 깨야되는데 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뭘 해야 되지? 아 동전이 그건가? 동전이 여긴가? 그러네 아아 동전이 여기였구만 띵 그래서 이거를 또 그러면 걔를 데리고 와야 되는거야? 머리는 왜 갔다가 잘라갖고 사람 피곤하게 하는지 어? 여기가 아니라 저 위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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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서 이제 아 아 아 아 아 으윽 해골을 한 다음에 하는건가 아 아 그러네 아아아아아 헉 세상에 만난구나 세상에 만난.. 아아 망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다음에는 아 여기 왜 이렇게 어려워? 어? 미친 아 아까 맞았는데 그치 다음에는 puts 뱃ม 뱃 문 뱃 아우 머리통을 팍 뽀사볼라 뽀사볼라 아니 이거 이상한데 저기로 못가잖아 그러면 하긴 좀 이상한데 너무 이상해? 아이씨 미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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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상한데 여기서 다시 움직여야되나? 아아 들어가서 움직여야되는구나 아아 와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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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제 이 개빠르네 다 왔는데 정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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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하하아 아이스덕들아! 으아아아아아!!! 이 쓰레기들아 아아아아아아!!! 거지같은 해걸렸은 뭔데? 감사합니다 되게 기쁘진 않네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으윽 깜짝이야 어디가야되니? 이제 위에 가야되나? 어? 해골 열쇠니까? 어?! 열쇠니까 위에 가야되는거 아냐? 아메아메아메 잠깐만 아 헷갈려 잠깐만 잠깐만 흐흐흐흥 올라와쓰 올라와쓰 여기서 이제 해골 열쇠가 안 맞긴 해요 그러면 잠깐만 잠시대기 여기 아니구요 아 여기 아니야 여기도 가봤자 내가 못 넘어가지 근데 미안소리 그러면 해골 열쇠는 어디에 쓰는걸까 해골 열쇠를 저 대굽박 입에 물려줘가지고 열어주게 열어달라고 해야되나 여기 당연히 아니고 저 대굽박을 저걸 여기 진짜 내려가 해골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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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안되나 이거? 땡 어? 잠깐 뭐야 여기도 뭐 있는 저 위에 종이 어? 저기도 뭐 있어 저 뭐 무슨 버튼이 있어 그럼 여기도 뒤집을 수 있단 소린데 어떻게 뒤집지 그저 여기 위에도 지금 뭐가 있어 그저 여기 위에도 지금 뭐가 있어 버튼이 보여요 근데 아직은 때가 아닌건가? 뭘 할 수 있지? 문도 못 열어주는 주제에 잠깐 불을 끄면 불을 끄고 혹시? 혹시? 흐흐흫 흐흫 여기로 가면 전혀 뭐 아무것도 어? 근데 여기 구멍이 원래 뚫려 있었나? 저 앞쪽에 제가 이걸 타려면 흐흫 흐흫 이 항아리가 이 항아리를 깨야되는데 드나들 수 있게 생긴 것 같긴 한데 지금 이 항아리땜에 못 지나갔단 말이지 그럼 따로 제가 위로해서 어? 위로해서? 어? 잠깐만 어? 참시대기 대국밥 컴온 대국밥 요 컴온 요 약간 앗 흑 엥 엥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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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거의 왔어 잠깐만 거의 왔어 그러면 빨간부분 없이 하는게 맞는데 지금 2번줄은 안건드려도 그대로 나오잖아 그럼 1번줄을 조절하면서 하면 되는거 아니냐고 아 잠시만 다시 한 번 아이씨 3번도 일단 이렇게 놓고 다시 해볼까? 아이씨 딜레이 때문에 그래 아예 머리 닦지 마라고 아 머리 닦지 마라고 아아 3번이 문젠데? 3번이 그럼 야 이거를 다 실시간으로 1, 2, 3번을 계속 바꿔줘야 된다고? 설마? 머리 한 번 박아보자 딩띵 그러면 3번이 여기인거 같은데 여기 아니면 여긴데 일단 가볼게요 아 오 거의 왔어 그러면 1번을 한 번 더 조절하고 3번을 한 번 더 조절해야 되나보다 가보자 아 1번 조절 안했어 오케이 와 되게 어렵네 아 아 자꾸 손을 놓게 돼 왜 손을 자꾸 놓냐고 어? 이거 아니야? 아 더 앞으로 또 가야되나? 앞으로 왼쪽으로 다시 가야되나? 다시 그러면 얘를 일단 위로 올리고 갑니다 예! 예! 어 어 휴 이걸 이걸 해내다니 이걸 내가 내가 이건 진짜 이건 진짜 그 어떤 훈수고 뭐고 다 다 저길 알아도 와 흐흐흐흐흐흐 절대 할 수 없는 그냥 본인만이 어떻게든 해서 해야되는 결혼상황 어이 뭐야 쟤 왜 쟤 왜 왜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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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대구빡이 와야되나보다 대구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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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 10 1 2 11 후 10 10 10 20 20 가즈아 아.. 이렇게 열쇠 두개? 오오옹 계속 나 들어가고 배굽박 들어오나? 배굽박이 먼저 들어가야지 아니야? 아..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거야? 아이고 배우신 분 축하는 머니다 오! 아 이게 또 이렇게 움직여 송세라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두 번이나 고맙습니다 이게 이 경직이네 아이고 송설림 13개월 또 고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되는거야 아.. 오 여기 집이잖아 헐 헐 뭐지?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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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까요? 어? 일단 어쨌든 다 깨긴 깼는디 뭘 말하고 싶은걸까 도대체 얘네는 관 죽었다 단순히 그냥 죽었다? 근성과 피지컬로 계신 왓삼님 대단해요 대 대 대단해요 가 가 감사합니다 자 오기로 했습니다 오기로 아 악몽 안 꾸게 조심해라 그런거 아닌가 얘가 자살을 했나? 그래서 그 트라우마를 계속 반복하면서 아 뭐지? 그럼 그 할머니는 또 뭐지? 뭔가 해석같은거 있나? 다큐 다큐가 아니지 다르크 잠시만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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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o 진짜 케리어 케리어 기본 설치비 포함 게임은 플레이어가 항상 불확실성과 기대감을 갖게 하는 자체 규칙을 깨뜨립니다. 꿈꾸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소년 로이드의 이야기입니다. 로이드의 불행한 꿈은 곧 악몽으로 바뀌고 깨어나는 모든 시도는 실패로 끝납니다. 그의 잠재의식의 가장 어두운 구석을 탐험하는 동안 로이드는 악몽에서 물리학의 법칙을 굽힌과 꿈의 세계의 유체 패브릭을 조작하여 생존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뭔 소리야? 어린아이는 그냥 갑둑티 역할. 전등괴물. 전등이랑 다른 기타 이런 애들은 그냥 꿈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거겠고. 현실의 플레이어에게 간섭했던 유일무이 아연금을. 이 게임 최고의 씬 스틸러. 스토리. 스토리 없어. 스토리라니 비어있어. 스토리 없어. 스토리. 스토리. 난 그래도 뭐라도 아니면 유저들의 뭔가 그거라도 있을 줄 알았더니 진짜 없는 거였어? 아무것도? 해석 해석 숨겨진 스토리 스토리는 공개된 것이 없으나 뜬금없이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부분에서 다들 많은 생각을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던 것과 주관적인 해석으로 끄적여 보겠습니다 악몽은 7가지로 태엽, 지하철, 도시, 극장 어쩌고 저쩌고 음... 로이드의 직업은 깨끗하거나 안전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태엽과 병원이 뜻하는 것은 로이드에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뜻한다 태엽 속 생명과 죽음을 의미하는 앙크와 해골 게임 내내 들리는 시계음과 시계와 관련된 아이템들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너지는 동굴은 로이드의 몸을 뜻하고 마지막에 무너지는 다리는 돌아갈 수 없음을 문 너머로 들리는 아이의 울음소리는 로이드의 환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게임 중간에 보이는 의미 모를 빵봉투를 쓴 아이 사실 그 모습이 로이드 본인이 기억하는 마지막 모습으로 추측해 볼 수 있고 로이드는 생각보다 훨씬 긴 꿈을 꾸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릴 적부터 아파서 머리를 밀고 빵봉투를 쓰고 다녔을 수도 있다 그러다 훈수상태에 빠져 힘없이 마른 몸에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 된 걸 수도 있다 게임 중간에 나오는 총은 아픈 주사기로 관악귀는 호흡귀를 찬 사람으로 간호사와 역병의사 환자들은 일반적이지만 반갑지 않은 병원 관계자로서 어린 로이드가 보는 관점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음... 교회 마지막... 음... 지하실에서 더이상 침대가 아닌 관 속에 눕는 로이드를 보면 편안한 안식을 취했으리라 생각해 본다 아... 그렇구만요... 감사합니다.